그리고 저희 효 해바라기 예술단의 담장님이시죠? 아이고 10년은 적게 해고 나오셨네 우리 조정아 단장님 논산 홍보대사입니다 이분이 자 논산은 내 고향의 주인공이죠?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너님이 인사 말씀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안 좋게 이렇게 완료되어서 대단히 고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하여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첫 장을 논산은 내 고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발 예전의 마음 변함없네 지나버린 세월 속에 설마는 변함없네 밤 초쌍은 지금 허경에 붙이네 복사 붙이네 각자 또 부르네 흘러나 맺히고 또 답한 영원히 이제 우리 선배 부르냐 박수 바꿔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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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